오늘 머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사실 아침에 그 애기들이랑 뭘 좀 찍고 왔어요 애기들이 아니죠 애기랑 뭘 좀 찍고 왔어요 말하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하셔도 된다고 애기랑 뭘 찍고 와서 최대한 애기랑 튀지 않게 부드럽게 그래서 애기머리를 했다? 애기머리라기보다 애기가 보고 애기분장했다? 이렇게 하지 않게 받아들이기 쉽게 소프트 소프트하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바닐라 맛처럼 그렇게 애기랑 같이 찍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